아 아직도 유스 보면은 네네 조금 그런 점이 대리영씨 국민들이 살게 살게 자꾸 유스나오니까 똑같은거예요 그런 동안 잘랐으면 보여주는거예요 와 질을 앞그릇 쪽 앞그릇에 깔까봐 지랄을 떨고 아우 슈퍼드 라임 다 다시 봐주세요 네 그 조그만 있어요 비달어예요? 왜? 아 얘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 맞다 진짜 배꼽 뒤에는 아직 안 보이셨어요 아 어차피 여기다가 다리가 제 선물한테서 나머지 이렇게 조금만 세세하기만 하고 나머지가 세 번할로 먹사 먹으면 끝날거 같아서 네 네 아 네 네 아